아, 이렇게 큰 안 드세요? 뭐만 더 하죠? 그래도 지금 좀 바삭거리지 않아 그냥 빠져있다 그냥 채우튀김 같은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자 전화하니깐 문자는 없으니깐 보고 내려가면 바삭거리지 않아 어머님! 차 너무 잘해요! 어머님! 차 너무 잘해요! 여기 고기들 고기들이 막고 famous 땀이 되어있는 근데 많이 도망간데 눈이 지나간다 지금 난 잇딜 하자라 여기만 더 흔들며 하자라 중독독독독독독 거품이 올라가게 아, 다시 올라간다. 어? 아, 나 이리 찍어. 아, 그래. 너무 침착한데 지금 내가 몇 층인줄 알고 있다라는게. 나만의 청소를 고려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집에서 두근대소에 그곳은 야, 인생 첫 단독의 춤 엄마 없이 아, 귀여워 어디야? 네, 차도 안 건너고 아, 차도 안 건너고 엄마! 아, 이거 여기야? 20년 전에 이 Y기업의 하나님께서 Y기업의 악행을 따라와 아이고, 이제 정국이 내 블록맞아 아이고, 내 블록맞아 히히히히 화면을 망치고 피드를 막아서 단서를 들어오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렵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모니터할날에도 전부 피드를 막아서 제로라요, 제로 네, 오늘 당수육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무슨 페리봉 솥이 있어 아, 아닌가 보다 나는 어떡해 부추, 김치가 다 어딘가보네 저리 가서 좀 더 내가 예전적인 음 인정이랑 오늘의 거짓말 예전적인 식사랄 아, 더 큰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